돌메일 어머니가 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해주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죄송하고 나도 효도하자 이런 생각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야 변했다 변했어 오버패스 더 느끼기 전에 효도하란 말인 있어요 알았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어찌합니까 나도 많이 떨려고 노력했네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화장 한번 못하셨지요 집없는 서름에 이 삿짐사로 흘리는 눈물을 받는데 그런데 오늘 그런데 오늘 그런데 오늘 불쌍한 불쌍한 우리 어머니 잊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 뭐라 흠에 묻고 흘리는 눈물을 받는데래 그런데 오늘 그런데 오늘 불쌍한 우리 아버지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으으으윽 아름다운 이 오메 한글자막 by 한효정